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주말 신문에는 제주 소주와 제주 맥주에 운명이 갈리게 된 그런 현상과 원인에 대한 내용을 다룬 기사가 나왔습니다. 3월 13일자 조선일보의 기사 제목은 둘 다 제주도 술인데 왜 수제 맥주는 잘 나가고 그리고 정용진 소주는 망했나 부제는 희비가 갈린 제주 소주와 제주 맥주 이야기입니다. 특히 제주 소주는 이마트의 정용진 부회장이 주도한 기업 인수이기 때문에 세간의 관심을 끌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든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인수해서 잘 될 수도 있고 또 잘 못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손해를 많이 보고 팔아버릴 수도 있고 또 대박에 가까운 큰 수익을 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사업 실패를 두고 이런 저런 논평을 하는 그런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제주 소주와 제주 맥주의 운명이 갈리게 된 것은 단순히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대단히 흥미로운 주제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신세계가 정용진 소주라 불리던 제주 소주를 인수 5년 만에 청산하기로 결정했다. 손을 들었다는 이야기죠. 신세계는 지난 2016년 제주 향토기입인 제주 소주를 190억 원에 인수해서 이마트 자회사로 운영해 왔다. 이듬해 푸른 밤 소주를 출시하며 소주 시장에 과감한 도전장을 냈다. 제주 화산 안반수를 만든 깨끗한 소주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했지만 현재 시장 점유율은 0.2%포인트 정도로 아주 미미하다. 이마트는 그동안 제주 소주에 670억 정도의 마케팅 비용을 쏟았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고 영업 손실액은 2016년에 19억에서 2019년때는 141억 원까지 불어났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한 670억 정도를 쏟아붓고 여러 가지 있지만 또 경영자가 그곳이 아니었으면 다른 곳에 또 에너지나 열정을 쏟아붓을 점을 일종의 기회비용까지 고려하게 되면 상당한 그런 비용을 투입한 그런 프로젝트가 실패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주 맥주가 수제 맥주 업계 처음으로 코스닥 상장사가 될 것 같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5일날 제주 맥주의 상장 예비심사를 승인했고 이 제주 맥주는 2015년도에 미국의 유명한 수제 맥주의사인 브루클린과 합작으로 설립됐고 그 이후에 호평을 받아서 지난해는 연 매출 한 320억까지 2019년에 비해 가지고 2배 이상 그렇게 매출을 올리는 성장실적을 드러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두 회사가 모두 다 제주도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흥망이 갈라지게 됐을까. 누구든지 관심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그 기사 내에 원인 분석을 한번 쭉 봤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어떻게 보느냐. 주류 업계 관계자를 가운데 신세계 그룹이 소주 시장을 너무 만만하게 본 것 같다. 그러니까 회사를 인수해 가지고 pb 브랜드와 마찬가지로 신세계가 이마트라든지 자사의 그런 유통망을 통해서 밀어내기를 하면 당연히 성공할 수 있고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했던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은 소주의 유통시장이란 것은 가정에서 소비되는 것보다도 업소용이 많은데 업소용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소주를 납품하는 도매업체에 대한 그런 영업력이 핵심적인 노하우인데 이런 부분들을 아마 경험이 없었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제주 맥주는 제주도산이란 확실한 그런 브랜딩을 하는데 성공했지만 제주 소주라는 것은 이게 제주도산인지 아닌지를 푸른밤 이런 부분들이 잘 호소리가 없고 브랜드 내의 푸른밤이라는 그런 용어 자체가 브랜딩 면에서 참 잘못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정도 이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저는 업계 관계자들의 그런 실패 분석에 대한 이유도 충분하게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마는 훨씬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지 않느냐. 그 근본적인 이유를 제주 소주를 인수해 가지고 소주시장에 진입하면서 충분하게 염두를 뒀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따져보게 됩니다. 수제 맥주는 맛의 차별화에 대한 고객들의 욕구가 아주 강한 편입니다.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 가운데 수제 맥주를 마셔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시겠지만 기존에 관행화된 그런 일종의 대량 생산체제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맥주보다도 수제 맥주는 좀 더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시도해볼 만큼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의 기호가 수제 맥주에 대한 부분들은 맛의 차별화 때문에 시도할 그런 의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소주는 어떤가 이야기죠. 소주는 그게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주라는 것은 오랫동안 아마 소주에 익숙하신 분들은 아주 미묘하지만 그 맛이 아마 상당 부분 익숙해 있을 거라고요. 익숙해 있는데 그런 맛의 일종의 관행 관습이라는 것을 변화시켜 나가는 데는 대단히 강력한 그 외에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 소주 시장은 여타 업체들이 참 들어가서 잘 되기가 쉽지 않은 고객들의 기호 자체가 새로운 소주에 대한 부분들이 거부감이 많다는 거죠. 새로운 술을 한번 시도해본다는 것은 맥주하고 소주가 근본적으로 다른 맥주는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요구가 있지만 소주는 전혀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그 시장을 뚫고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웠겠느냐. 결국 사업이라는 것은 고객들을 상대로 해서 고객들이 이 상품이나 이 서비스를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가설을 세고 그 가설의 바탕을 두고 투자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사후적이긴 합니다만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 이후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이미 진입할 때 소주에 대한 새로운 종류의 그런 맛에 대한 요구는 없을 것이고 맥주는 아주 강할 것이고 그런 맥주 수제 맥주랑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만 소주는 아예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류의 사안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업가들은 사업을 인수할 수 있고 시도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분명한 것은 원초적으로 근본적으로 실패하기 수밖에 없는 성공하기 힘든 시장을 뛰어들어서 수백억을 투입한 거다. 이렇게 저는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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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